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전대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포레시맨과 파워레인저를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비디오 게임으로 발매했던 전대물 게임의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1991년에 패니컴으로 발매한 조인전대 제트맨입니다. 패니컴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으로 노멀 모드로 게임을 진행해도 게임이 너무 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임이 쉬워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 개발자가 더 어려운 난이도를 숨겨놨습니다. 방법은 타이틀 화면에서 A와 B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하드 모드와 베리하드 모드를 선택 가능합니다. 하드 모드는 이지 모드 난이도를 베리하드는 노멀 모드의 난이도와 같은데 원래 난이도와 다른 점이라면 에너지 한 칸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보통 적에게 한 방만 맞아도 작사하기 때문에 확실히 난이도 3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메가 드라이브로 발매한 파워레인저입니다. 1994년도에 발매한 대전 액션 게임으로 독립한으로만 발매해서 생소한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에는 숨겨진 캐릭터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게임이 실행되고 반프레스톨 로고가 뜨며 EP 컨트롤러의 ABC 버튼을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연속으로 눌러줍니다. 투 플레이어 배틀 모드를 선택하면 이블 그린레인저를 선택 가능합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을 보면 그린레인저와 이블 그린레인저가 있는데요. 두 캐릭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린레인저의 경우는 이 게임에서 파동권에 해당하는 파워권을 사용이 가능하며 이블 그린레인저의 경우는 승용권을 연상시키는 소드 오브 다크니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두 캐릭터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벨트 스크로 액션 게임으로 발매한 파워레인저 더 무기입니다. 1995년 메가 드라이브로 발매한 게임으로 파워레인저와 벨트 스크로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개발자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옵션을 선택해서 SE 테스트를 C1으로 보이스 테스트는 E8로 음악 테스트는 8위로 변경 후 B버튼을 누르면 컷신을 구경할 수 있는 비주얼 셀렉터가 뜨게 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컷신을 고르고 버튼을 누르면 컷신이 재생됩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비주얼 셀렉터를 불러오는 비기를 4회 반복하고 옵션을 종료합니다. 이제 프레임 단위로 캐릭터 움직임을 구경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테스트 화면을 종료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라운드 셀렉트 화면이 뜨며 원하는 라운드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1995년 슈퍼 페미컴으로 발매한 파워레인저 파이티 에디션입니다. 메가드라이브로 발매했던 파워레인저 대전 액션 게임은 사람과 로봇, 괴수도 플레이 가능했던 게임이라며 슈퍼 페미컴 버전은 로봇과 괴수로만 대전하는 게임입니다. 어릴 적에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있던 게임이었는데 당시에는 매우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두 가지 게임 비기가 존재합니다. 먼저 파이팅 모드를 선택해서 1P와 2P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며 CPU로 변경되며 컴퓨터끼리 싸우는 모습을 반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캐릭터 선택 방법입니다. 파이팅 모드를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X와 Y 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I 반 우주가 선택됩니다. I 반 우주는 이 게임의 최종 보스이며 캐릭터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버튼만 눌러도 필살기 기술이 나갑니다. 방어력을 제외하면 캐릭터 능력치가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1995년에 슈퍼 페미컴으로 발매한 파워레인저 더 무디입니다. 정편과 다르게 2인용 플레이가 가능하며 펭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는 특이하게 L이나 R 버튼을 누르면 E나 아래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번개 모양의 아이템을 먹어서 파워를 모으면 파워레인저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처음부터 파워레인저로 변신해서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X, B, Y, A 버튼 순서로 입력하고 효과음이 들리면 성공입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면 처음부터 파워레인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전대물 게임 기기를 알아왔습니다. 재미있게 즐기셨던 파워레인저 게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